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다소 강화되는 대신에 정부가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핵심으로 내놓은 게 바로 건보료를 부과할 때 소득정률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득정률제에 대해서 상사계 보도한 그런 언론 보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이 소득정률제가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설명한 대로 보험료 경감 대책이 되는 건지 불리하진 않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감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 재산공제 확대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 5천만 원까지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저 3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소득정률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정률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지역 가입자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는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 표가 있습니다 저건 등급표인데요 아주 큰 내용의 표를 제가 일부만 잘라놓은 것입니다 바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우선 봅니다 그래서 저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등급을 찾고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수에 대해서 현재 그 점수당 금액 즉 205.3원을 곱해서 바로 월 건보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철물점 운영하는 A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소득이 연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 원의 사업소득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건보료를 계산을 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저 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면 바로 22등급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점수는 637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2등급에 해당하는 637점에다가 현재 기준인 205.3원을 곱하면 바로 13만 원 이게 바로 저 A씨가 돼야 되는 월 건보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연 1500만 원에 대한 건보료는 현재 기준으로 월 13만 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행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등급과 점수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무려 소득 대비 20%까지도 보험료율이 생기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건보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그런 불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소득정률제라는 방식으로 저 A씨의 건보료를 계산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이제는 저 등급표 보지 않고요 그냥 직장인들과 똑같이 바로 연간 소득의 6.99%를 곱해서 바로 건보료를 계산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소득정률제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은요 뭐 재산 이런 거 안 보고요 소득에 대해서 그냥 6.99%를 곱해서 바로 건보료를 계산하거든요 지역 가입자들도 이 소득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물점 A씨 한번 다시 볼게요 이분은 사업소득 연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등급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6.99%를 곱합니다 그러면 104만 원 정도가 건보료가 나옵니다 헐 건보료를 월 104만 원이나 낸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나누기 시비를 합니다 월 건보료 그래서 월 8.7만 원 정도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좋은 얘기죠 기존 방식대로 하면 A씨는 월 13만 원 정도 건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오는 9월부터는 월 8.7만 원만 건보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건보료 경합 대책은 분명히 가입자들에게 환영 받을 만한 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방식이 시작될 경우에 종합소득이 3860만 원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현재 38등급입니다 연 3860만 원 이하면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앞으로 바뀌는 방식이 건보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물점 A씨는 굉장히 좋게 바뀌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건 사업소득 아니냐 그래서 사업소득이라 아마 굉장히 유리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은퇴자의 경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연금소득이다 그런데 연금소득은 이번에 불리하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소득이라는 건 대부분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리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요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액은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국민연금 수령액의 전체를 반영해서 따집니다 하지만 일단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되면요 이 국민연금 수령액의 전부를 반영하지는 않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30%만 소득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는 9월부터 안타깝게도 30%가 아니라 50%로 반영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렇게 국민연금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는 것은 건보료 상승 요인이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한 소득정률제는 건보료를 다운시키는 요소인데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합치면 과연 내 건보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70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 84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은 30%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52만원이 되죠 그래서 이 252만원에 대해서 찾아보면 바로 7등급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이분은 150점이 적용이 되고 현재 기준이 205.3원을 곱할 경우에 바로 월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 그리고 재산이 있다 그러면 건보료는 추가될 것이지만요 여기서는 다른 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월 70만원 받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월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 이분은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연 840만원 받는 건보료에 대해서 30%가 아니라 바로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바로 기준금액이 됩니다 불안하죠? 기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420만원에 대해서 등급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6.99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바로 2.4만원 월 건보료가 2.4만원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건보료를 월 3만원을 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할 경우에 월 2.4만원의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감소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이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이면서 소득정률제의 영향이 아까 사업소득의 경우보단 좀 작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반영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하락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월 7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국민연금이 크지는 않죠 만약에 이 국민연금 받는 액수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또 의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성 68세 DC입니다 이분은 월 180만원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제법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연 21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선 현재 기준으로는 30%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8만원에 대해서 표를 찾게 되죠 그러면 14등급이 되고요 326점에 205.3원을 곱할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6.7만원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할 경우에 바로 저분의 건보료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선 국민연금 받는 게 연 2160만원입니다 여기에 반영비율이 50%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급표를 적용하지 않고요 1080만원에 그대로 6.99를 곱해서 나누기 11을 하니 바로 6.3만원, 월 건보료가 6.3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하면 6.7만원이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6.3만원, 4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감소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국민연금을 제법 많이 받고 계신 분인데요 그리고 반영비율도 50%로 늘어났지만 소득정률제의 영향으로 건보료는 소폭 인하되게 돼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 이게 비율로 따지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4,1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들은 이번에 연금 반영비율이 올라갔다고 해도 소득정률제 영향으로 최소한 건보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소득이 4,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건보료는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득정률제의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례를 든 저 68세 여성분 D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국민연금을 월 180만원 그래서 연소득이 2,160만원인 경우입니다 저분은 현재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요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건보료를 안 냈던 즉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바로 초콜릿빛깔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연소득이 2,160만원이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3,4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른 게 별게 없다고 하면요 현재로서 초콜릿빛깔 안에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저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Y축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축의 소득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연 2,160만원의 연소득이 있는 저 DC의 경우에는 앞으로 건보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27만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DC의 경우는 뭐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건보료 인하의 효과 설명이 조금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왜죠? 그동안 건보료를 안 냈는데 오는 9월부터는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에 대해서 과거 방식으로 계산할 때보다 지금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 건보료가 인하된다고 하는 게 조금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서 건보료를 안 내거나 혹은 건보료를 덜 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좀 조기에 수령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은 건보료를 재산보다는 소득위주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건보료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줄여줄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에서 발표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소득정률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가장 알찬 콘텐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